내가 멘탈이 약해졌다? 이런 생각이... 진짜 명언 제조기다. 여러분, 여기서 꼭 와보세요. 여러분, 제가 새 운동복을 샀어요. 일요일은 헬스장이 8시에 열어서 보여드리면 제가 반바지를 진짜 선호하거든요, 운동할 때. 뭔가 레깅스 특유의 답답함이 없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던 잭시믹스는 엄청 쫀쫀했는데 이거는 엄청 널널해요. 그리고 가격대도 해외에서 배송했는데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동 가는 중... 다닙마친으로 나만 타고... 운동 끝... 카메라가 고장 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저는 준비하면서 밥을 간단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콤마를 왔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어. 저는 아무래도 다른 카페로 이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 그 새복이 있는 것 같겠지? 나갔다가 자리를 다시 찾아서 왔어요. 공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지도 받고 맛있는 것도 주셨어.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우리 호주 평화씨가 주신 맛있는 음식. 음! 맛있다. 6시 9분. 여러분 얼마나 추우면 진짜 이런 거 계속 오고 있어. 친구가 생일 선물을 이걸로 줘서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갑니다. 여기가 원래 광화문이랑 강남 쪽에만 있었는데 여의도에도 생겼어요. 이렇게. 고기는 리필 되는데 일단 4개 다 할 거고 봐봐요. 육수가 이렇게 많은데 선택을 하나만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식사가 달라요. 저는 가장 무난한 걸로. 여러분 여기서 꼭 와보세요. 아 미쳤다. 여러분 프리미엄이라 그런지 이 물도 면역수라고 써져 있어요. 진짜 웃겨. 네 번째. 최애가 뭐예요 최애? 저는 그린커리. 그린커리요 최애. 야채랑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완성.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이 고객님 그래보시고 다른 그래보시고 그럼 다 해드려야죠. 일을 너무 사랑하는 게 보이셔가지고 너무 잘까. 기분이 다 좋아요. 제가 이 브랜드에 대해 애정이 많아요. 그래 보여요. 여러분 진짜 배부른데 이거 후식도 있고 이 후식도 리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대식가 분들은 여기 진짜 꼭 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계속 일하다가 친구들 만나러 가요. 진짜 한 4개월 만에 보나? 5개월 만에 보나? 너무 보고 싶었던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일단 닭가슴살이 부족해서 닭가슴살 하나만 먹고 갈 거예요. 오늘은 밥 먹으러. 아이올리 소스입니다. 나 진짜 자존심 상해. 다 거절을 하려다가 이게 너무 괜찮아서 한 거였거든요. 나 지금 여기다. 응. 다르니까. 이거를 샀고 나왔어요. 저는 라떼를 시켰고요. 나 내일 임장 가서도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먹어야 돼서. 이거는 친구들 거. 예전에 한남동 임장 왔을 때 왔던 곳이에요. 저희 지금 여행 적금으로 플렉스 하고 있어요. 저는 와인 먹으러 왔어요. 이서진 이미 샀는데 이게 위분양된 게 한 3배 정도 많았는데도? 뒤늦게 코로나가 걸렸어요. 개살 홍게죽입니다. 저랑 친하게 지냈던 분이 본죽 쿠폰을 주셨는데 진짜 유용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오늘이 좀 괜찮아졌는데 원래는 입맛이 하나도 없어서 밥을 챙겨 먹는 것도 너무 귀찮더라고요. 한 이틀 전이 특히 잠 자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파서 한 시간 단위로 깨고 근데 막 혼자 사니까 나 이러다가 막 자다가 진짜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싶은 거예요. 다 먹었습니다. 저는 약이 이만큼 있어요. 이렇게 아파 보니까 진짜 아프지 않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일도 하고 싶은 만큼 못 하고 퍼포먼스 안 나오니까 더 미치겠고 제가 이쪽을 한 번도 영상에서 미친 적이 없는데 제가 이 툴러를 좋아요. 예전에 한번 선물 받아서 쓰고 너무 좋아서 재구매를 하고 있는 앤데 책 읽을 때 붙일 수 있는 태그 보통은 이렇게 작은 태그 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길게 되어 있어서 문장 강조가 되는 그런 태그예요. 이거를 하나를 바로 떼서 읽고 있는 책에 이렇게 붙입니다. 다 읽었습니다. 원래 오늘 다 읽을 생각이 없었는데 다 읽었고 이 책은 커뮤니티는 어떻게 브랜드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책인데 제가 워낙 이런 기업 브랜딩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읽어봤는데요. 이거는 정말 퍼스널 브랜딩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그냥 기업 브랜딩 관련한 책이라서 정말 이쪽에 관심이 있는 마케터분이나 아니면 그런 쪽 종사자분들이 읽기는 좋은 것 같아요. 컬리나 오늘의 집 무신사 파타고니아 이런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지를 잘 나타낸 책이거든요. 사례, 디테일한 사례를 통해서. 저도 좀 궁금하던 부분이라서 읽어봤는데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정말 재미없게 읽으실 수도 있는 책이다. 그래서 원래 이 책은 너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책이라서 사실 추천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읽는 거 보면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쩌다 보니까 공공시가 됐는데 이만 자 볼게요. 안녕. 오늘의 간단한 아침밥. 저는 진짜 잤어요. 지금이 2시인데 와 아까 아침 먹고 또 잠에 든 거예요. 이 양을 먹고 나서부터 잠이 너무 와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오늘 엄청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벌써 오전 시간을 다 달렸어요. 일단 이거를 먹고 힘을 내볼게요. 내용물이 엄청 듬뿍 들어있다. 이거를 그냥 끓이면 된대요. 오늘의 점심밥. 집에 너무 늘어져 있는 느낌이라서 씻고 화장을 했습니다. 이 잠옷은 오이쇼에서 산 잠옷이에요. 맨날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입다가 처음으로 사입었는데 재질도 완전 좋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거의 영상을 찍을 수 없는 상태라서 완전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힘이 생기니까 화장도 하고 싶고 막 뭔가 열심히 살고 싶고 그런 마인드가 또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처음에 코로나인지 모르고 있을 때 한 1, 2, 3, 4, 1차쯤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산만할까 왜 이렇게 나의 원래 텐션이 잘 안 나올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멘탈이 많이 약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제 일정을 짜려고 해요. 코로나 덕에 뭔가 휴식 아닌 휴식을 취하게 됐는데요. 진짜 제가 예상했던 한 주가 완전히 무너진 게 제가 원래 내일 일정이 스튜디오를 대관을 해놨는데 그래서 일정을 다시 짜야 돼요. 오늘 저녁밥은 사과 떡볶이. 이거 인기 진짜 많은 게 한 번 시키면 한 한 달 뒤에 와요. 원래는 세 달 뒤에 왔다는데 저는 한 달 뒤에 왔어요. 저 혼자 먹을 수 있도록 홀로팩이 있더라고요. 요묵이랑 소스를 넣고 6분 30초 더 끓이면 돼요. 요즘은 막 시켜 먹는 것보다는 밀키트를 하거나 요리에 먹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먹고 났을 때 좀 더 기분이 좋다고. 짜잔! 이게 그 유명한 사과 떡볶이입니다. 제가 먹어본 밀키투 떡볶이 중에 제일 말캉말캉해요. 소스는 MSG 들어간 소스보다는 약간 맑은 소스? 섬가물이 좀 덜 들어간 느낌? 엽떡은 한 번 먹으려면 진짜 비싼데 이거 홀플백 제가 알기로 한 3,4천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영상 하나를 찍으려고 했는데 찍다가 중간에 고기에 아예 소리가 안 나와서 껐어요. 말을 오래 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잠을 정말 많이 잤는데 지금 또 졸려와요.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정도 책 읽다가 다시 잘 느낌이 옵니다. 이 책 진짜 흔한 책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직원들을 대하고 조직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까지는 디틸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일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리스펙합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매출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나 수익 지표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보다 고객들이 다이소에서 와 이게 천원이야? 이걸 들었을 때 기분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데 저도 제가 유튜브를 할 때 비슷하거든요. 저는 제 채널에 구독자나 아니면 제 채널에 그런 실제로 저한테 떨어지는 그런 수익 지표 같은 거 많이 안 좋아도 저는 오히려 구독자님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되게 의미있게 느껴지는 거 훨씬 훨씬 더 기분이 좋아서 이분의 마인드가 제가 평소에 하던 생각들과도 비슷하고 저는 진짜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놀랐고 멋있었어요. 자신들조차 미처 몰랐던 욕구를 먼저 찾아내 만족시켜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지할 수 있도록 구독하며 내일이 보전되는 삶은 없다. 진짜 명언 제조기다.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창업을 언젠간 꼭 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읽어봐도 좋을 책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점심입니다. 어제부터 토마토 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컬리로 주문을 시켰어요. 이 통밀 파스타를 한번 사봤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서 닭가슴살도 작게 넣으려고요. 이거 그냥 원래 먹던 닭가슴살이라 맛있겠다. 제가 완전 먹고 싶었거든요.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설거지 싹 하고 딸기도 가져왔어요. 저 진짜 코로나 되고 나서 딸기 2팩을 먹었어요. 여러분 저의 마지막 약입니다. 원래 오늘 병원을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병원 안 갈 거예요. 약을 먹으면 너무 졸렸고 제가 일상생활이 너무 아예 안 돼가지고 아까도 오전에 약 먹고 또 잤어요. 집에서 음료수 배달 진짜 안 하는데 달콤한 게 너무 많이 땡겨서 동차를 시켰습니다. 진짜 최소 주문 금액 만 원이라서 두부과자랑 치즈케이크 이런 거 시켰어요. 기절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할 일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읽고 제가 검토를 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커뮤니티를 따로 모집했던 그 서포터즈들 수다 파티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행사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의 또 윤곽이 잡혀서 이제 곧 딱 일주일이 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의논을 하려고 잠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분이 다 정리를 해서 딱딱 보내주셨어요. 결정하기 쉽도록.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얼른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따로 연락이 갔어요? 시점이 언제 되는 거예요? 이거 전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다 했습니다. 이제 몇 장 빼놓은 거를 따로 컴퓨터로 옮겨서 보내면 끝! 이거는 주기적으로 생각나는 타르틴 베이커리 빵. 진짜 커요. 난 고춧가루. 그래서 내가 더 잘해보는 건가? 이것은 곁에 색이 아름다운. 저는 이곳에 대해 작용으로 한 번씩 가볍게 작용으로 한 번 더 해보는 건가? 이곳에 대해 더 잘해보는 건가? 아기 전에 먼저 그대의 이름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시작하고 있는 거고 이곳에 대해 알아보면 저는 지금은 그대의 이름으로 몇 장 빼놓은 거리를 해변 감사합니다.